원웨이 크루 원웨이 크루, 피젠엑스 월드와이드 자 여러분 쿼러파이널 8강 배틀이 모두 끝난 후에는요 준결승 세븐파이널 배틀을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피젠엑스 월드와이드 그리고 원웨이 크루 오케이 좋아요 두 팀 다 준비되셨으면은 쿼러파이널 8강 라스트 배틀 날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DJ 블랙슨 레츠 고!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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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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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안녕!